일진들에게 아르바이트 배를 상상적으로 느끼는 피해 사건들이 접수되었습니다. 알고물? 일진들이 이 앱을 통해서 망사들을 관리한다는 거야. 앱 로빙을 뜯는 거네? 등고. 우리가 뭐 쓰레기 청소하는 거면 전문일까? 타일 접수 완료. 컴백! 컴백! 이럴 시간이다. 쥐새끼 있어. 싸걸이 잡아가지고. 이리도 펼치고. 빨리 추래! 너무 후회할 짓 하지 마라. 돌아오기 힘들다. 쥐는 나야! 고작구만! 개XX이들아! 이야! 30초 미끄난다. 아이쿠!